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3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 얘기가 저희 뉴스 3에서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어떤 정책이 나오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당연히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드리는 건데.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100조 원이 아마 쏟아지는 모양이죠. 네. 2,100조 원이니까 1조 9천억 달러인데 50대 49로 통과가 됐는데. 50대 49. 아시잖아요. 미국 상원이 지금 50대 50이야. 50대 50이면 어떻게 되냐면 상원의 의장이 부통령이 하게 돼 있거든요. 부통령이 여당이잖아요. 민주당. 헤리스. 그러니까 50대 50이 되면 캐스팅 보트를 딱 발휘해서 이렇게 될 걸로 봤는데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분이. 포기했어요? 상을 당했대요. 상중이래. 그래서 못 간 거야. 아니다. 50대 50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안 가면 뒤집어진다. 그래서 뭔가 압력을 받았을 텐데 자기가 가도 50대 50이니까 내가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 그래서 상중이라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가족 장례식 참석상 불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없이 50대 49 이렇게 통과가 상원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원 통과하고 상원 갔으니까 끝난 건데 사실은 한 번 더 하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원에서 통과된 안과 상원에서 통과된 안에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원으로 가는데 하원은 뭐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동된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있으나 지금의 어떤 형국으로는 무난히 통과가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1900억 달러의 미국 경기를 살리려는 이 법안은 현실적으로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미국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 우리도 오늘 한 158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주당 3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 지원의 확대 그리고 학교 정상화를 재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을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연소득 8만 달러, 우리도 오늘 한 9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족 합산인 경우에 가족의 소득으로 봐서 16만 달러, 그러니까 1억 8,06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미만 소득 가족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입니까? 158만 원? 이게 지급이 된다는 거고 개인별입니다. 성인 개인별로. 그리고 앞서 하원 통과한 수령 자격 보면 원래 내가 수정이 됐다 그러잖아요. 연간 10만 달러, 개인은 10만 달러, 가족이 20만 달러로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상원을 거치면서 이게 조금 타이트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한 3만 달러 되잖아요. 미국이 한 6만 달러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라고 보고 9,032만 원이면 대충 우리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미만.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가족 합산이 이게 더 중요한데 1억 8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 가족이면 다 받는다. 상당히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꾼 게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을 하원에서 넣는데 이걸 이제 삭제를 했고요. 실업급여의 경우도 400달러 추가 지급을 하는 거를 300달러로 낮췄죠. 그 대신 이제 지급기한을 8월 29일까지였는데 이걸 9월 6일까지로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수정이 됐기 때문에 하원으로 가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하원 보면 435석 중에 221석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 이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환영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정은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얘기는 뜻이 이거예요. 민주당 너네들 나를 내가 대통령인데도 그렇게 밀싸불란하게 안 해주냐? 이런 약간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 법안은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고 이 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경기 부양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비교적 크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장 중에는 아마 통과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서 주말 가운데 통과가 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죠. 경기 부양이 통과됐으면 미국 경기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많으나 사실은 2월부터 우리 시장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로 인한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의 상승이 오히려 증시를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통과가 되면 사실 금리에는 더 안 좋거든요.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세계 금융시장에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안 통과가 이번 주부터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600도 무너졌었군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사고 계시군요. 이게 597.95달러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에도 나스다이 꽤 크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78달러가 78% 돼서 결국 600달러 선을 내주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초에 600달러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손절매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몇몇 기관 투자가들이 테슬라를 팔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패닉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서 자본시장에 지금 주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캐스티우드 같은 경우에는 더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추세와 더불어서 더 산 매수 주체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것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더 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거래일 동안 테슬라 주식을 4억 848만 달러를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전 14거래일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순매수 규모인 1억 3,200만 달러의 3배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사이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거 800슬라였는데. 1,000슬라 간다고 그러네. 700슬라 됐네. 또 700슬라였는데 600슬라 됐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싸졌다. 그렇게 800슬라 해도 못 사고서 난리였는데 이 정도면 사야지. 이런 매수세가 특별히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테슬라의 하락률이 한 25%가량 달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왜 빠졌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상 이제 업계에서 네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금리 오르면 성장주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자동차 업계 내부적으로 보면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도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현대차. 이름은 뭐죠? 아이코닉? 아이오닉. 아이오닉. 아이코닉은 뭐예요? 아이코닉도 있지 않았어요? 아이코닉은 일본 무슨 만화 같은데. 그런가? 어쨌든 현대차도 그런데 지앤포드 폭스바겐 다 전기차에 집중하고 신제품을 내고 있고 잘 팔린단 말이에요. 잘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이게 테슬라 독점의 시대에서 이게 테슬라보다 훨씬 더 자동차 쪽에 역사가 긴 이 메이저 업체들의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테슬라한테 결코 유래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정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에는 이게 가장 크기. 기간 투자가 이때부터 아니 뭐 사실 그렇잖아요. 물가가 오는 게 뭐 여기만 영향을 주나. 그런데다가 또 지앤포드 또 뭡니까 현대차 폭스바겐 이거 만드는 거 몰랐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생긴 거는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투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네드 앨런도 그렇고 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면서 변동성을 키웠단 말이에요. 아마도 단기간에는 이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러면 테슬라도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섞이면서 테슬라가 결국 60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가질 렌지가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한 성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출렁거리면 다른 성장주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테슬라 주가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선봉에 서 있던 주식이죠? 그렇죠. 이게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그 밑에 딴에 있는 성장주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죠. 참고로 아이코닉은 아유미 씨의 일본 활동명이랍니다. 아유미 씨 있죠? 아유미? 개그맨? 아니 왜 그 언덩이가 자꾸 예쁘고 있어요. 그거 개그맨 아니에요? 아니 그거 가수죠. 가수야? 내가 사실 내가 개그맨하고 가수하고 헷갈리는 게 종민이 있잖아요. 김종민. 김종민 씨한테 내가 엊그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상담소에 초대를 하려고. 종민 씨 상담소 한 번. 김 프로님 부르시면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래는 가능하신가? 그랬더니 종민 씨가 뭐라는 줄 알아? 나 가수잖아요. 그게 아니야. 노래요? 노래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천명훈 씨를 자기가 알아본다. 천명훈 아자. NRG? NRG인가? NRG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 당연히 되죠. 그럴 줄 알았더니 노래는 안 되죠. 딱 그러더라고요. 헷갈려요. 가수 중에 있는지.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중국과 미국 역시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중국이 이번에는 좀 손을 내미는 겁니까? 협력 메시지를 좀 바이든 정부였고. 지금 이제 양해 전인대 기간이잖아요. 통상 이제 전인대 연례회의를 하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장이 군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왕이 부장. 왕이 부장이 이번에 또 했는데 전반적인 톤은 건설적으로 해보자. 중국은 미국과 함께 중미 관계에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실현하고 싶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튼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면서 전략적 오판을 막아서 충돌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 대신 이렇게 또 얘기해서 공정과 공평의 기초에서 양성 경쟁을 해야 되면서. 양성 경쟁이니까 음성 양성 이런 거겠죠. 서로 공격하거나 제로성 게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정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극복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후변화에 같이 대응하자. 글로벌 경제 회복 등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대신 우리 핵심 국가 이익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회견 때 좀 이례적인 게 하나 있는 게. 좀 변화가 있는 게. 작년 회견 때는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박무부장이. 그런데 이번 회견 때는 보니까 신냉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년과 바이든 신임 정부에 새로운 정부에 대하는 어떤 단어 선택의 어떤 톤앤매너가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중 간의 어떤 고위급의 어떤 접촉이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11월 4일이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의 어떤 접촉.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됐든 왕제치가 됐든 어쨌든 고위급. 정상들끼리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런 회담이나 어떤 방미 방중이 이제 뉴스플로우에 있을 때가 됐는데. 그게 어떤 모티브로 이렇게 펼쳐지는지도.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왕이 부장의 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톤으로 나왔다. 이런 게 글로벌 외교 전문가들의 전원입니다. 외교 전문가의 전원이라고요? 중국이 미국한테 기후변화를 같이 대응하자고 했다. 딴 생각했나봐? 네? 딴 생각하셨나봐? 전원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전원입니다. 전원.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바로 또 KB진권의 김윤혁 팀장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